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과의 Family and Neighbors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16번이다. 시작하기 전에 약간 시험을 보고 싶은데 시험을 보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뭔가 하나를 마련해 주도록 하고 일단은 잠깐 하나 복습해 줄게 첫 번째 나왔던 단어 뭐가 있을까요? breathe의 뜻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넷. 이렇게 외우고 있죠? nata, kita, ponzo. 자 요거 외워 주시고 자 오늘은 16번, 16번부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로는 요것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여기 Inborn, 그렇죠? Inborn, 이제 쉐도 나오겠지만 Inborn, innate, inherent, natural, 그렇죠? 자 그럼 16번으로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 1. 자 우리는 Infant, 그렇죠? Infant를 알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자 Where is it? 자 여기 있구나.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란색으로 봐보겠습니다. Infant, 자 Infant에 T가 있는데 여기는 유아, 그렇죠? 자 유아가 치즈의 미만은 유아, 그렇죠? 유년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fant, 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ant, death, weight. 지금 요즘에 영어 상황률은 평강이 낮죠. 그렇죠? Weight를 붙이면 기능이 되고, 자 Always dry라고 했기 때문에 Always는 지금 얘를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는 명령을 꾸미는 거죠. 아님 번 skin, 그래서 thoroughly. 그렇죠? 이것도 좀 알아줄까요? 철저하게 완전 있죠? 뭐 왜? After bathing. 자 우리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생선생님 기억나네. 그렇죠? 선생님 정말 재미있으신 형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아이들이 매일매일 씻여가지고 너무 건조 좋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는 뭘까? 그렇죠? 자 Dry가 나오고 Infant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지다는 거예요. 자 Dry on infant skin, thoroughly. 그렇죠? 완전하게 말려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자 Dry는 형용사도 되고, 건조한 이라도 되고, Dry가 해주는 것 같은가. 우선은 Dry. 마흔과. 우리가 이제 Dryer가 나오기 때문에. 땅. 몰려기어나고 있어. Yes. 제가 우리가 Infant, Infant가 이제 2화라는 걸 알았는데 자 나온 김에 또 쫘라락 정리가 오는 게 있습니다. 막 태어났어. 그럼 뭐라 그래요? Newborn. 그렇죠? Newborn. 신생아.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럼 이제 이 친구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Baby 되겠죠? Baby. Baby. 얘가 이쪽에서 Newborn이 Baby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포함되는 개념도 있죠? 그럼 이제 아장아장 귀염들이죠? Toddler. 그렇죠? 아장아장 귀염들이죠? Toddler. 아장아장 귀염들이죠? Toddler. 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도 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fant. Infant가 있습니다. Infant가 약한 도도로부터 조금. 4에서 한 7세 정도 됐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학교 갔어요. 뭐라고요? Child 이라고 하죠. Child 됐고, Children 수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이 되는 거죠? Adolescent. 무적의 청소년이 되죠? Adolescent. 자 여기 Adolescent가 나온 김에 여기가 이렇게 됐죠? Adolescence라고 하면은 여기가 유년기가 되는 것처럼 청소년인데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dolescent는 청소년 기의 평용 사용도 됩니다. 자 또 얘기해줄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3, 14, 19까지 해서 Teenag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eenager.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Doct가 되겠습니다. Doct. 자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Newborn, Baby, Toddler, Infant, Child, Lesson, Doct. 라고 하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두 번째 좋은 친구들은 외우면 좋겠지? 좋겠죠? 처음에 1번 읽어볼까요? 버거워요. 그러면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17번. innate. 자 어디서 봤어요? 바로 위에서 봤죠? innate. 자 그 위에가 뭐 있었죠? Inborn, innate.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Inherent. 그리고 Natural. 우리 지난번에는 뭘로 봤어요? 여기 Talent로 봤죠? Talent. 이번에는 Instinct. 그러니까 우리 Instinct. 형용사용은 Instinct. 본능적인 하면은 본능적으로. 여기는 노래 사용하는 내용이죠? Instinct. Instinctively. 그렇죠? Everyone has. 모든 사람 가지고 있대요. 허리죠? innate ability. 그렇죠? 그 청구적인. 그렇죠? 청구적인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거죠? 투 부터 가로 해가지고 빵. 우리 지난번에 투 영사 부자적 분목 나왔었죠? 이제 형용화가 나왔었거든요. To learn a language. 랭귀지를 배울. 청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innate.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Junior. 우리가 보통 뭐뭐보다 뭐뭐한 비교급을 하면은 E-R-E-S-T.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라틴어 계열로 오면은 이렇게 O-R을 붙이더라. 그렇죠? O-R로 끝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Junior. Junior 하면은 뭐뭐보다 라고 할 때 To를 또 씁니다. 그렇죠? Junior to. 반대말. 이걸 써놓은 게 있네요. 그렇죠? Junior to. 누구의 누구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3년 이따 그러면 3년 이따가 3년 이따가 되겠죠? 반대말은 Senior to. 이렇게 형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명사도 되겠습니다. 연소자.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제해야 되겠죠? Junior high school 하면은 중학교, Senior high school, 고등학교 될 수가 있겠죠? Some people tend to. tend to 하면은 뭐뭐라는 경향이 있다겠죠? 여기다 초보성사 바로 앞에 나설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Have a, a yes. Hand and sit to. 이 친구들이 엄청 많다만 오늘은 딱 이 두 가지만 할게요. Hand to, have a tendency to. 뭐 어마어마하게 모의고사 등등등. 여러 군데 많이 나오니. 자 그런 단어입니다. With someone. 그렇죠? Junior가 뒤에서 끊어준다. 그들보다 어린 누군가와 일하지 않으라는 말이다. 왜? 그렇죠? 물어보고 싶다.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Junior year. 끝에 You should think about. 뭐에 대해서? What you want to do for living?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직업을 뭐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런 거 고민해 봐야 된다. Think about. It's okay. 자 또 Junior에 나온 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딜 갈까요? Freshman. 신입생. Freshman. 가고 지금 대학교. 대학교라고 생각할 때. sophomore. sophomore. 그리고 이제 Junio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Senior보다. 그렇죠? Senior가 이제 졸업하는 바로 그 해에 친구들이려면 그 전에. 그 전에. freshman, sophomore, junior. 우리 한국 고등학생이라면 freshman, junior, senio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뭐 2nd grad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unior. 자 그 다음에 19번. Marriage. 자 우리 지난번에 너무 너무 먼저 디버스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렇죠? 자 결혼을 해야지. 그렇죠? 결혼. Mary. Mary 하면 맨날 얘기하는 바로 뒤에 목적어. 그렇죠? 타동사다. Mary. Will marry me 잖아요. 그렇죠? 나랑 결혼했는데 나는 그렇죠? 이승기님이 태어났네요. 그렇죠? Mary. Mary.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결혼을 한 우리 고모가 우리 이모가 고모로 결혼한다. 요번에 1월 치대에 그러면은 get married to가 되겠죠. get married to. 그렇죠? by를 쓰지 않고 to를 쓰는 좀 특이한 by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 의해 결혼하다니까. 누구에 의해 결혼되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다. get married. 결혼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녀는 결혼 기혼이야. 결혼했어. 쓴 게 아니라 또 be married. marrie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겠죠. marriage. y를 i로 붙이고 ag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명사로 바꾸는 게 좀 있잖아요. shortage. 그렇죠? 나라든가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자 결혼. 결혼 생활. marriage. have a happy marriage. the key. 어머. 그 잉글리시네요. key to. 뭐뭐에 대한 핵심 열쇠는 a successful marriage. 여기까지. 주어는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다. 괄호 침대죠. 자 누굴 꾸민다. 얘를 꾸미는. 주어를 꾸미는. 성령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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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것은 바로 is. ing. ing가 여기서 명사. 동명사네요. 오만의 것이다. to see. each other's flaws. flaw를 알아주면 좋겠네요. flaw가 whom. 그쵸. 별함. 그쵸. 이거 흠이 있겠지. 그쵸.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원래 안 보이다가 이게 딱 벗어지면. 그쵸. 보이잖아요. 그쵸.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쵸. accepting each other's flaws. 그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made. 그쵸. made 하면 소녀미우냐 하냐 뭐 이렇게 하냐. 그렇죠. made 하면은 명의감이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 어서 많이 쓰더라 라고 할 때. 여기가 신부. 지난번에 배웠던 복수어문일까요. 신부. 신랑신부. bright and good. 그쵸. bright and good. bright and good이라고 할 때. 우리 나라에서는 뭐 없지만. 우리가 이제 딜러리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bright maid 라고요. bright maid.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 대표되는 친구. 그쵸. 결혼한 날. 그러면은. made of honor. made of honor. 그래서 뭐 뭔가 이렇게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같이 해주는거죠. made. made of. made of. made pushed our clinic heart down the hill. down the hill. 그렇죠. 이러겠죠. 자. male. male 하는거는. 엄마야. 자. 놀랄때 그냥 언급결에 나오는 목소리. male. 자. female. 반대적인 개념으로. female. 아마 female. 처음에도 봤던가. 이런거 같아요. 자. 지난번에 봤던거는. 현명사용으로. feminine. feminine.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immasculine. immasculine. 제가 너무 빨리 쓰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우. 저는 이걸 못했다. 필기 못했다. 안타깝다. 그러면은. 블로그에 정리를 해볼테니까. 거기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됩니다. 자. feminine. 그렇죠. 남성다운. 여성다운. 여성성이 물론 있고. 남성다운. 그냥 얘기하면은. 또 이게. 음. 동물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수컷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있죠. 수컷 수컷에. male voice. how male female. 여기 있죠. 여기가 주어겠죠. 왜. 어. 의문사인데 왜 동서 안났어요. 자. 여기가. 따라랑. 간접으로 된거죠. 의주동. 의주동이 돼가지고. 자. 어떻게. 자. 남성과 여성이 말하는지. 그렇죠. 말하는 방식은 다르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죠. 말하는지. 그 방식은 좀 다르다. sbc가 되네요. 자. society. 사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일본 생각났네요. 일본. 여자가 말하는 걸 남자랑 말하는 거에요. 약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죠. 자. 이번엔 there are. 1형식. 그렇죠. 1형식 되면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 similarity. 자. 요거 문제 나올 예정이죠. similarity. 유사성. 유사점. 그렇죠. 유사점이 있다. 비슷한 점이 있다. similarity. similar 형용사형. ity 붙여서 명사형. 그렇죠. 모 사이에 between male and female attitudes. 그렇죠. 다른 점도 있다면 유사한 점도 있다. attitude. attitude. 태도. 엄청 많이 쓰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다음에 nurture. nurture. 하면 영양분을 주다. 양육하다. 우리가 기르다 시리즈를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 fast도 나오지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a well nurtured child. 일단 보고. they carefully nurtured. 아주 길렀어요. 그렇죠. 아주 주의깊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식물인데 어떤 애들. 이런 애들. sunflowers. 해바라지. 애플랜트. 같이. 좋아하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같이.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그 기르다 시리즈를 한번 정리를 해 볼 텐데. 일단 해볼까요. 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할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 맞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 b, c, d 순서대로 한번 해 볼게요. 낙타기를 다 품종. 어떻게 할까요. breed. 우리가 양육하를 bring up. 요거 있었죠. breed. bring up. 그 다음에 c 로 갈까요. cultivate. cultivate. 이게 재배하다는. cultivate. 이게 식물, 동물 이용은 상관없이.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벌써 nerge가 됐는데. 음. 그 다음에. 저기. g 시리즈. g. grow. 그렇죠. 그 다음에 kid. 그렇죠. 그 다음에. 아. d 를 하나 가야 되는데. 암소설. 여기를. 그 다음에. domesticate. 그죠. domesticate. 그. 동물일 때는 뭐 사육하다. 갤들이 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배하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grow. keep. 그 다음에 t 나오고 있지만. faster. get back. 그 다음. n 시리즈에. 저 방금 나온. nurture 하기 전에. 그 그 그. 알파 렌즈 좀. nourish. nourish 가 영양도 넣고. 그 다음에 nurture. 대대장을. 양육하다. 응. 또 뭐가 있을까요. 어. i 시리즈. 저 ways. 그 다음에 rear. 이 정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reathe. bring up. cultivate. domesticate. grow. keep. faster. Nourish, Nourish, Raise with you. 일단 이렇게 있고, 할 때마다 좀 틀려지는데 이게 좀 잘 정리가 된 느낌이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길렀다. Nourcher에 영양분을 공급하다 말고 그게 감정이나 생각들을 키워내는 거 약간 수상적인 의미로 될 수가 있어요. Nourcher, Nourish. 자 넘어갈게요. 이번엔 Outsider.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Outsider, Stranger. 문외 안으로 우리가 본다면 꼭 이 단어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어떤 단어? 이런 단어. 고3에서 수능력이 많이 나오는 건데 Layperson. Layperson 하면은 이게 문외한 혹은 보통인, 일반인, 일반인 느낌이에요. 전문가라기보다 그냥 보통. 그렇죠? Layperson 하니까 person. 남자 보통은 layman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Layman. 그 다음에 laywoman. 그렇죠? 요즘에는 어떻게? person.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 뭔가 전문가가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외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문외한의 의견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Outsider. An Outsider's Opinio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n Outsider's Opinion. 그렇죠? Layperson. 이것 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utsider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Expert, Specialist. 어떤 전문가, Professional의 그런 영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an Outsider. 그렇죠? 여기서는 외부에 있는 느낌이죠. The Only. The Only가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를 쓰셨어요. 오직이에요. 유일한. 유일한 American woman in the group.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갈게요. Personal. Personal 하면은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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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time ago. 얼마 전에 그녀는 Left. 그녀의 모든 개인적인 소지품을 소지품을 나한테 To me. 나한테 남겼다. 이런 말이 있죠? Senior. 아까 나왔으니까 Senior2. Junior2. 한 번 더 적으면 이 것이 다 되겠죠? Junior2.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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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 이게 되겠죠? Many singers at the college. College에서 아까 그 Junior 나왔었잖아요. 어제 3학년이면 이제 상여들이죠. 많은 Senior들이 일합니다. As a personal tutor. 튜러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Personal tutor 하면 이제 과영의 미래. 그렇죠? 민족을 알려주는 라고 할 수 있죠? She's marrying. 그렇죠? 요새 is하고 and is 써가지고 시제가 현진이지만 정해진거 이럴때 가까운 미래와 함께 가까운 미래가 없다만 약간 미래가 되겠죠. 정해진. 그죠. 현진이 미래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 열 살 더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다. Inborn 하면 갖고 태어난 거라서 타고난이라고 했잖아요. Inborn, innate, inherent, natural. 그런데 Unborn이라고 하면 태어나지 않는 이잖아요. Unborn child 하면 태어나지 않는 아기, 태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어도 사실 약간 둘로 나뉘어집니다. 인간의 경우에, 인간을 기준으로 할 때 팔주를 기준으로 해서 embryo라고 하면 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fetus라고 하면 태아가 되겠죠.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태아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fetus, fetus, Unborn, 그쵸? 그럼 아까 궤에다 넣으면 Unborn child가 있고 그 다음에 Newborn이 되겠네요. Newborn 이렇게. 띠리리 띠리리 이렇게. toddler, baby toddler, infant.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Every aspirin has proven. Wow. prove 또 나왔으니까 또 할 수가 밖에 없네. 딱 2인칭, 2인칭 이립. 2인칭 이립. 2인칭 동사로 상병 감염판 중에서 마지막 판명 동사에서 prove, turn out. 그렇죠? 이렇게 들어갔죠. 2인칭, 2인칭 이립. 2인칭 이립. C는 명령도로 있다. 그렇죠? To be dangerous to an unborn child. 그렇죠? As per any. 위험한 것으로 여기까지는 C였죠. 누구에게? Unborn child. 입증이 되었다. 라는 거죠. 27번에 villager. villager 하면 마을사람. local villager. local villager is dancing. 현지진에 춤추고 있다. 어떤 리듬에 맞춰서 라고 할 때 to the beat of. handmaid, 수제의 이런 말이 되죠. 마을사람이 나온 김에. 그렇죠? 무한한 김에가 많네. 그렇죠? 줌인 한번 본다. 줌인 하면은 뒤에 또 나올 거라서 이건 안 외우는데 이건 한번 얼굴을 보고 갈게요. reside resident. 줌인 인하빗이 어디 어디에 살다 이러면서 타동자라는 게 또 내용의 포인트죠. inhabitant. 거주자라고 할 때 dweller. 뭐 세트라는 정차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resident, inhabitant, dweller. villager. 넘어갑니다. 어머 새해밖에 안 남았네. 기쁘다. 자 여기에 faster가 나왔습니다. 기대다에 나 아까 f 안했나? faster를 빼먹었나? 자 faster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증거를 가져오잖아. 엄마? 어머 나 했잖아. 오 기쁘라. 근데 이게 아까 눈치대친 것도 있겠지만 a, b, c, d, e, f, g. h, i, j, g. a, b, c, b, e, c, b, e, c, b. f가 여기 앞에 나와야 되네. 그렇죠? 아무도 물어 안 하겠지만. 그렇죠? 달성. 이렇게. 마음에 든다. 그렇죠? 자 2, 2, 3, 2, 2. 그렇죠? 무슨 형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떠요. 열 열 열 열. 열 열 안 하네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faster는 좀 특이하게 형용사용이 있어요. 형용사용이 아니라 형용사도 있어요. 길에다 양육하다. 양육하는 길을 위해서 faster mother 하면 이제 양아머니 뭐 이런 말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어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입양하다. 입양하다가 adopt 잖아요. adopt. 이렇게 쓰라고 나오네. oh my goodness. 와우. 아니요?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기 왠지. 저 처음 알았네. 자. anyway. 자 여기에서 위탄무. 그렇죠? 위탄무라고 일단 fast term mother. 그렇죠? 왜 자꾸 나오죠? I know. I know. Thank you. 자. 자. a faster mother. 양아머니 됐고. adopt 하면 입양하다. 입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fastering 할 때 ing는 동석이 있거든요. 키네이저를 기르는 것은 다르다. 뭐와 fastering a small child. 다르겠죠? fred had no idea that. 뭐뭐라는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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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다. 과거니까. 몰랐다. since parents were on my. 이거 막상 들어가는거죠? faster parents. 그 다음에 29번 funeral. funeral. funeral이라고 하면은 장례식. 이것도 역시.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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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 라고 하는 행동사. funeral director. recently. 최근에 낳는 어텐드 타동사. 어디어디 참석하다. the funeral. 누구의 my friend's father's funeral에 참석했다. 운. 쓰지 마세요. attend. 물론 어텐드가 운이나 to가 있기는 아닙니다만 참석하다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funeral. ancestor. ancestor 하면 선주 조상이 되어있습니다. 요거가 비슷한 말로 forebear. 에타 입이다. 네죠. 낳을 쓰신 분들. forefather. 선주 조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descendant. descendant가 내려오다. 이런 말이잖아요. ascendant는 올라가다 그래서 descendant 하면은 후손이 되겠지요. ant. 그 다음에 또 또 알파벳을 표현한다면 Offspring,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Offspring, 떨어져, 떨어져야 돼. 성형에도 보면 있죠. 성형이 떨어져서 둘이 한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Offspring, 그 다음에 Pasterity Pasterity라고 하면 Past Harrier, 뭐뭐보다 후회라는 뜻이 있잖아요. Pasterity, 띵 이렇게 되가지고 후회가 되어있어요. Descendant, Offspring, Pasterity. 이렇게 하면 되어있어요. My ancestors originally came from. 원래 어디서 왔냐, 차이나서 왔다. 그 다음에 end가 이민이 되어있죠.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산이니까 Immigrate. 이것도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공부한 친구도 있죠. Immigrate. Migrate. 한국으로 이민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Ancestor. 싱글. 독신의 비용. 아까 기혼이라고 이렇게 싱글. Married. 1인용 싱글. 됐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cestor. Fusical. Foster. Outsider. Personal. Senior. Unborn. Villager. Nurture. Male. Maid. Marriage. Junior. Innate. Infant.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Bye. Angelesорт. ô